자 또 이거 할까 하나 줄게 됐다 안에 이렇게 생겼네 우리 쪼이 이거 떼고 기다려 어휴 미안해 쪼이 깍갑니다 쪼이는 덥석 이렇게 안 먹지 엄청 살살 먹지 누나 쪼이 깎아 사왔다 누나랑 형아 거 안 먹고 냄새만 맡아서 고마워 쪼이는 쪼이 거 맛있게 먹어라 아 많이 안 딱딱해서 괜찮지? 음주스는 좀 많이 딱딱해서 하얀 누나 음식에 관심도 안 가지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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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누나 줄게 도이 도이 손 도이 손 도이 손 손 도이 손 도이 손 도이 손 도이 손 옳지 오이 손 하이 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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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도이 엎드려 도이 엎드려 할 수 있어 도이 도이 엎드려 도이 엎드려 도이 엎드려 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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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손 안물려고 잘 삶으네 맛있게 먹어